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사강학습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강학습법은 최적화 이론의 한 방법으로서 이번 시간에 스텝 1이기 때문에 좀 컨셉적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스텝 2에서 수식적으로 좀 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서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죠 최적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함수의 출력이 최소가 되게 하는 혹은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입력값을 찾는 것이 최적화 이론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가장 작게 하는 ymin 값을 얻게 하는 x에스터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가 최대값이네요 이 최대값을 가지게 하는 ymax를 가지게 하는 x에스터리스크 최적값을 얻게 된다든지 하는 것이 최적화 이론이 됩니다 최적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 가장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세계대전 때죠 그때 전쟁물자의 분배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던 그런 학문입니다 최적화 방법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써는 무차별 대입법 브루트포스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브루트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에 가능한 모든 수를 다 대입해 보면서 어떻게 출력이 나오는지 다 확인을 해보는 것이 브루트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어떤 알고리즘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떤 특정 범위를 정해놓고 막 값을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최적화에 실제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최적값이 존재하는 범위를 일단 알아야 합니다 범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안에 있는지 알아야 여기에 값을 다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이거보다 더 밖에 있으면 이제 여기 아무리 다 대입을 해봐야 최적값을 찾을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최적값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무한하게 촘촘하게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를 지금 조사를 할 때 이만큼의 스텝을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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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텝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게 최적값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주변에 이거보다 더 작은 fx 값을 나타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정확도만큼 더 촘촘하게 더 많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fx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단한 2차식 모양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x 하나에 대해서 fx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계산 복잡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하나를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30초가 걸린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조사하는데 이미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이 두 개 하는데 1분이니까 이미 거의 한 10분 이상 걸리게 될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대입해보지 않고 적게 대입해보고 최적값을 찾을 수 없을까 라는 이런 물음에서 나온 게 최적화 방법들입니다 여기서는 뉴턴 메소드라든지 스티피스 디센트라든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진 않을 거고요 그 중에 우리가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경사하강법 위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사하강법입니다 경사하강법 영어로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그라디언트가 기울기를 의미를 하는데 수학적인 기울기의 의미는 스텝2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서는 개념적인 것만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은 이렇게 fx 함수가 있을 때 경사를 따라서 여러 번 스텝을 밟아서 최적점으로 점점 다가가는 걸 이런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경사는 이 기울기를 이용을 하고 이 미분 그라디언트 이건 스텝2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이제 이 위에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이 처음 시작점 시작점 같은 경우 랜덤하게 하나 정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점을 하나 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미분을 간략하게만 같이 한번 보죠 여기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기울기를 얻게 되겠죠 그럼 이 기울기가 있을 때 이 기울기가 지금 음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아 왼쪽으로 하면 더 내려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여기서 또 한번 미분을 해서 아 여기도 또 왼쪽이네 또 왼쪽이네 또 왼쪽이네 이렇게 점점 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최적값을 얻게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습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학습률이라는 거는 처음에 여기서 미분 값을 기울기 값을 가지고 이동을 할 때 이 기울기에다가 이 학습률 알파를 곱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알파 값이 이제 학습률이 되게 되는데 이 학습률에 비례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학습률에 따라서 이 학습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왼쪽 같은 경우에 이 학습률 알파가 가장 작은 경우 뭐 아주 작아서 좋지 않은 경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무 작을 경우에는 이게 점점 접근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미분 값도 더 작아지고 이 알파 값도 작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여기에 컨버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측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이 너무 크게 설정된 경우인데요 알파 값이 너무 크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갈게 이렇게 널뛰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점점 이렇게 다가가긴 하겠지만 여기서 두두두두두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잘 접근하지 못하고 진동하는 그런 것을 진동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학습률을 선택을 해서 이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두두두두두 잘 접근을 해 가는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록함수라는 개념을 한번 알고 넘어가 보죠 볼록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볼록하게 나타난 함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볼록하지 않은 함수는 어떤 함수냐 라고 하면 볼록하지 않은 어떤 함수도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도 볼록함수가 아니죠 비볼록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함수도 당연히 비볼록함수고 지금 같은 경우 최소값을 찾는 상황에서 이런 함수도 비볼록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찾아가려고 했을 때 어디서 시작을 하더라도 최소값을 찾을 수가 없겠죠 최소값은 이 밖에 어딘가에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볼록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시작하더라도 정사강법으로 인해서 최저값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1d의 펑션의 경우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함수와 같은 형태를 볼록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디서 시작해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2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건 1d에서 이렇게 점이 선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난 게 이렇게 면으로 해서 이렇게 볼록한 면이 있게 되면 어디서 시작해도 볼록한 면을 따라 내려가서 이 가운데에 있을 가장 최저값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자 비볼록함수를 좀 더 알아보면 이 non-convex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1d non-convex function 아까 그렸던 것과 유사하죠 이렇게 볼록하기도 하고 오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비볼록함수 같은 경우에는 시작 위치에 따라서 다른 최저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오게 되겠고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면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최소값, 이 극값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지역 최소값, 지역 최소값, 로컬 미니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컬 미니멈에 빠졌다, 로컬 미니멈에 가버렸다, 글로벌 미니멈을 찾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2d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면이 구불구불하게 생길 수가 있고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도달하는 최소값들이 다르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최소값에 도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사강학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적화 이론과 경사강학습법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좀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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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